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은 사라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다가 오늘 이 안식일 저녁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모세의 믿음 올바른 선택을 한 모세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사람은 늘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출생과 birth, be입니다 be,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합니다 결혼도 선택이고 친구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고 집이나 자동차도 선택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요 1980년대의 금성사 LG의 전신인 금성사의 테레비전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당대 최고의 부강한 나라에서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물질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오늘은 모세가 이런 종류의 유혹을 받았을 때의 믿음으로 어떤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24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의 권력을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을 모세는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애국사람들은 나일강의 신 나일강의 신 하피라 그래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는 신을 풍요와 생명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시기에 보았던 공주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가 고학적으로 보니까 투트모스 1세인데 이 투트모스 1세는 네 형제를 두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물에서 건진 구원한 이 공주 외에는 모두 일찍 죽은 것으로 이집트의 역사적 기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혼자 남은 공주도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애국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주는 나일강의 생명과 풍요의 신인 하피에게 생명의 기운을 받기 위하여 나일강으로 모욕을 하러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욕을 하러 간 공주는 나일강의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발견하자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가 나일강의 하피신이 애국의 왕조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가도록 자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43페이지 말씀처럼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이고 고고학적 고고학과 그리고 애국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문을 보면 갑자기 공주가 히브린의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오 그러나 고고학적인 이런 그 가정의 상황과 왕조의 상황을 보면 왜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갔으며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지를 역사적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주는 우리가 출협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물에서 건진 아기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은 보편적인 애국 왕의 이름의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의 왕 가운데 아모세가 있는데 끝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또 다른 왕이 카모세라는 왕이 있는데 모세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이 공주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인데 투트모세 마지막 부분이 다 모세로 끝나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 의미로 물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애국 왕조와 관련된 신분의 이름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살까지 어머니 요괴배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살려주셨는지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애국의 모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유혹거리와 매혹거리가 넘쳐나는 그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성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괴배선 철저하게 12년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모세를 교육해요 그리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자신을 물에서 구원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이때에 당시의 공주의 아버지 투토모스 1세의 바로는 자신의 양손자를 왕조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한 것을 부자 선지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애국의 왕조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 최고의 부강한 나라의 왕의 자리 바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왕세자의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애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전쟁학을 배우고 경영학을 배우고 제왕학을 통해서 모세는 애국의 투토모스 1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만반의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게도 절묘하게 여기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장차 장정만 남자만 60만 전체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까지 합하면 대강 2,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난 변경까지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국에서 애국의 왕궁에서 모세가 이러한 장차 지도자가 될 수업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식계명과 자세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왕궁의 통치자 교육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시킨 것입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애국의 바로왕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혈통을 끊어버리고 미시야가 오는 것을 단절시켜 이 세상이 영원히 자신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도록 배후에서 조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뒤집기로, 엎어치기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단은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단이 따라 엎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지금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건설 현장에 남자들은 동원되어 힘든 노동을 띠약빛 아래에서 해야 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민족이 멸절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저절로 등굴채 굴러들어온 기회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애굽의 통치자로서 모든 수업을 받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사실 모세가 우상숭배가 만연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뭘 전제해야 되는가 그의 믿음을 타협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애굽의 우상숭배의 총수계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사람의 권력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모세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지라도 진리를 타협하고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타협하여 세상의 부귀용화를 누리는 것보다 힘들지만 진리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가장 사소하고 어쩌면 가장 하찬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 없는 것에서부터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처럼 왕의 자리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을 거부하는 그 모든 선택은 바로 평소에 진리를 따라 양심에 따라 살아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의 삶에서 눈앞에 현실적인 이의에 해록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한 모세의 올바른 선택에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에서 모세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여기 세상의 죄악의 낙, 쾌락,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세상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죄가 주는 세상의 쾌락은 언제나 매혹적이고 언제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덧없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홍수나 소동과 고모라나 가난 부족의 이야기나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나 솔로몬의 경험이나 바벨론 별망의 이야기 등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의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바로가 되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린대에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순간에 지나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모세가 모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 이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된 존재가 누구일까를 이제 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된 사람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의 미라가 1880년대에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애굽의 통치자가 된 투트모스 3세의 미라가 카이로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투트모스 3세의 미라를 볼 때마다 인생 무상과 권력 무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의 통치자 신의 아들로 지칭이 되었던 바로가 죽어서 바싹 마른 미라가 되어서 흉몰 사납게 방탄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도 영화도 권세도 한순간에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 그는 뭘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선택했지 모세는 권한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권한을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진리의 길을 가고 타협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을 살 때에 권한이 뒤따른다면 그 권한도 감수하겠다는 선택이에요 누구나 다 권한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권한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권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기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을 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권한을 그가 감수한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5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으로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였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때로는 도를 덜어쳐 죽이려고 하는 숱한 고난의 과정들을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러한 자체만 본다면 사서 고생하는 그에게 찾아온 영광의 시간 애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죄악의 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광야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고생길로 접어든 모세의 선택은 한없이 어리석고 참으로 잘못된 선택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40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다 참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반석을 두 번 친 그것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서가상 꼭 따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꿈에 그렸던 가난한 땅만 바라만 보고 비서가상 꼭대회에서 그는 죽고 말았으니 거기까지만 본다면 모세의 선택 어쩌면 참 안타까운 어쩌면 비극적인 삶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비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더불어 변하산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는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위기 앞에 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없이 인간적으로 위축된 예수님에게 모세는 나타나서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전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지 아니 했더라면 모세는 모세는 투트모스 3세가 누워있을 그 자리에 미라가 되어서 권력의 무상과 권세의 무상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거자로서 미라로 누워있을 것입니다 카이로의 박물관에 묻 사람들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을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기나긴 고생길 고난의 삶 눈앞에 있는 가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바람만 보고 죽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아니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응변적으로 증언하고 보여주는 거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피하는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대신 쾌력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가치관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아무에게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한 세상을 마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처럼 그리고 행복한 삶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추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 대신에 흐뭄 더 느낄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2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래서 해본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 회락을 따라 살지만 그것으로 궁극적인 만족이 되지 않냐 하니까 결국에 자살로 그들의 인생을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회락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거나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요 문제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요 우리 11장 25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이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향유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주신 은혜와 모든 제공된 걸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향유 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존재자 자체가 10편 16편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요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은 허무만 가져오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법도를 따라 그분의 교훈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만한 만족을 주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 대신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믿음으로 한 올바른 선택의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세상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으 세상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제18 왕조 시대인데요 애굽의 18 왕조 시대는 애굽 역사에서 가장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엄청난 부와 보물이 넘치던 때였어요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종종 피라미드를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애굽의 왕들의 무덤에서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가 나무관도 아니고 석관도 아니고 대부분 황금관에 묻힌 것을 보게 돼 황금관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관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금값 이름 그대로 금값이라 하는데 그 황금관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엄청난 액수가 되겠어요 고학자들이 가끔 독을 대지 않는 왕의 황금관에서 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보물들을 발굴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된다면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된다면 바로 애굽의 모든 부하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나라의 부는 다 왕의 소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길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가치로 여겼다고 했어요 비록 애굽의 모든 부하와 보물을 모세가 다 소유해도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26절에서 어떻게 그가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26절에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는 세상의 재물과 보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소유할 수 있는 당대의 모든 보물과 재물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온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히브리스 11장을 기록한 저자의 강조점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요 권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하늘의 모든 유업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히브리스를 기록하여 보냈을 때의 수신자들은 1세기를 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재물은 다 빼앗기고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그 사회에서 매장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히브리스 11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서요 가난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포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세속적 삶을 산다면 그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절박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 속에 진례를 타협하고 떠나버릴까 하는 인간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스 저자는 히브리스 11장을 통해서 모세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며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읽으면서요 참으로 도전적이고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카롤로스 로아라 하는 카롤로스 로아라 하는 아르헨티나에 은퇴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골기퍼였어요 1988년 월드컵 대표팀의 골기파로 뽑히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는 본선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고 아르헨티나의 8강 진출에 개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그때에 한창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으로 등장할 그때에 1999년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골기퍼로서는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 30세였습니다 많은 축구팬들과 아르헨티나 정부와 축구계의 인사들은 축구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 왜 카를로스 로아가 갑자기 은퇴를 했는가 이후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터 축구감독이 자그만치 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6억의 파격적인 돈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카를로스 로아는 그것을 거절했어 거절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600만 달러 그리고 76억의 그 스카우트 제아를 그가 이른 지아에 거절하면서 자신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제7안식일 예수제림 교인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제림 교인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아무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선수생활을 한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카우트 제의가 600만 불 그리고 76억이라는 엄청난 돈 내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라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평생 살 돈 마련하고 일찍 은퇴한 다음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카를로스 로아는 훗날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여유있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한다는 그 양심적 소신에 따라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 다른 사람 보기에 바보스러운 결단을 그는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를로스 로아라는 축구선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영화도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상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눈앞에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있다 해서 아무런 양심에 부담 없이 안식일을 범하고 타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손해되게 하지 않고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며 실천되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신 우리 하나님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선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사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그리고 즐거움의 행복의 만족에 참여하도록 그를 이끄신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과 물질적인 유혹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경험하고 연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제한신이 되서 하나님의 물고무신 이 숨쉬기 전역하네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물고무신 이 숨쉬기 전역하네